어머, 어머, 어머! 아, 너, 아, 잠깐, 잠깐. 지금 홍채수 씨, 멈춰주세요. 우유, 술 마시기 전에 챙겨주는 행동. 감옥 갑니다. 약간 오해하는 스타일. 그냥 사람 챙겨주는 걸 좋아하고. 안 돼, 안 돼, 이거 감옥 가. 만약에 이런 게 있어. 그럼 이렇게 하고, 이런 거 절대 안 돼, 절대. 이런 거, 이런 거 절대 안 돼, 절대. 뭘 흘리면 약간 이거를 약간. 똑같이 해, 똑같이 해. 그게 근데 어떻게 보면 남들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. 왜냐하면 이렇게 초콜릿 우유 까주잖아. 그럼 나 같은 사람 어떻게 보냐? 손주까지 본다. 진짜로. 진짜로.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.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. 포커스 뺑겠어. 조슈아 안녕. 조토바데 고다사이. 조슈아 씨 이거 정말 위험한 데인저로스. 이거 위험해. 이렇게 가면 손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. 안녕. 왠.